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보죠. 아까 위험도가 높은 것 쪽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괜찮은 쪽은 어떤 쪽인가요? 직업 자체로는 일단은 직업 분류상으로 전문직으로 분류하는 그 쪽이 있습니다.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안전한 그런 직업군으로 나타났고요. 그런 대표적인 직업별로 이게 직업 코드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지금 우리나라 전체 직업이 세분류 기준으로는 423개가 있는데 423개 세분류. 네. 세분류 기준으로 그런 그 정도로 있는데 그 직업별로 다 확률적으로 따져본 거고요. 그 직업을 세분류 아니라 대분류로 이렇게 봤을 때 소위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고 분류하는 그런 직업이 가장 안전한 직업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볼류면은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인가요? 변호사는 약간 예외적으로 나타났고요. 그러니까 회계사라든지 이런 직종들이 가장 대체 위험이 높은 그런 전문직이지만 대체 확률이 높은 고위험 일자리로 나타난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고. 반면에 의사 발생 많이 했을 때 의사라든지 성직자 이런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대체가 쉽지 않은 걸로. 성직자. 성직자 대체 안 될까요? 이게 인공지능 기술로 일반인이 신을 직접 영접할 수 있는 현상 안 생기나요? 일단은 지금 이 연구 자체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셜 인터랙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준으로 좀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. 제 느낌에는 아까 소셜 인터랙션 중에서도 예를 들면 캐시어라든지 식당에서 음식 서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능적인 인터랙션이잖아요. 은행의 텔러 이런 분들. 그거는 많이 위험한 것 같고 보니까 성직자라든지 어쩌면 상담사 이런 분들은 영혼의 인터랙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위험이 덜한 것 같기도 하고. 일단은 지금 이 연구 제가 인용한 이 연구가 옥스퍼드에서 진행됐던 연구였는데 미국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준비가 됐지만 일종의 직업 사전이 돼 있어서 어떤 직업에 관련해서 어떤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 어떤 직업을 구성하는 과업들 중에 어떤 과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을까. 그거를 모아서 어떤 직업 대체될 업무가 많은 직업은 고위험 직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거거든요. 그런 경우에 있어서 소위 소셜 인터랙션이라든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굉장히 미세한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외과의사 같은 그런 분야라든지 아니면 또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그런 어떤 직업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대체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들이 상대적으로 저의험 일자리라고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